라디엘 아베드 체인지 대사님 계속해서 라디엘 아베드 체인지 대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계신가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Welcome 자 다음은 하진파하미 이징트 대사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몬스터엑스 맞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flatter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I'd like to stress my heartfelt appreciation to all your distinguished guests for attending the opening ceremony of C festival. I'd also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Ju Yun Jung, Deputy Executive Officer of Kondang District 그리고 바꾸신 중에도 자리를 빌려주신 모하메드 알하르시, 주한 모한 회사님, 그리고 주한 아랍국 회사님, 또 태국 이탈로 국가에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백돌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I'd also like to thank his ascension, 모하메드 알하르시, Ambassador of OMEN and other ambassadors of Arab Republic of Korea and all the distinguished guests for attending today's night. 그리고 그 외에도 한아랍 소사이어티 사무총장님, 그리고 강남구 총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이 많이 참석되어 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Arab Society and I'll become the district for attending today's event. Thank you. 이곳 무역센터 일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마이스 관광특구입니다. 전시 컨벤션의 중심지로서 해마다 연인원 5,500만 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참석을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마이스 산업이 다양한 문화와 연합하면서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운영된다는 한양전소부터 시페스티벌을 개최해 왔습니다. Yes, the Trade Center and Exhibition and Conventional is the first tourist zone in Korea where more than 55 million locals and foreigners visit to help the Korean Vice industry grow to a global level and the Sea Festival has been held 4 years ago for routine cultures. 지난해에는 80만 명의 Sea Festival을 찾아주셨습니다. 올해는 10만 명이 더 늘어난 90만 명이 이 축제를 함께 즐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올해 Sea Festival은 청년예술가, 인디그랜드, 중소업체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이고 차기적인 아이디어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게 표출될 것입니다. 약 60만 명이 이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약 900만 명이 더 100만 명이 이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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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메시지는 신 페스티벌이라는 미지의 우주를 타원하면서 새로운 행성을 만나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행성과 우주인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평화와 희망을 담은 신 행성을 우주벽에 함께 붙이며 개방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영주 한국 무역협회 회장과 모하멘 아나하르시 오만 대상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무대 앞을 바로 붙이시고요. For the photo, for the big smile. 네, 그리고 1, 2, 3를 외치면은 뒤를 누르셔서 벽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Please post the message on the board.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한 발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발음의 메시지가 지금 벽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바로 이어서 주윤주 강남구청장 보난데이님과 스멘트 쪼라차트 태국공사 창사관님께서 붙여주시겠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ử